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릴 대로 신청 절차 있죠 신청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 절차를 보게 되면 절차를 이제 총론하고 강론에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총론을 한번 보시면 총론을 몇 가지로 다섯 가지로 나눠보면 일반원치 법률의 다른 규정에 쓰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소 촉탁에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 일반원치 두번째 신청 적격이에요 내 이름을 등기부상에 명의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적격이고 세번째가 신청인이에요 자 신청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인청이냐 단독이냐 직권이냐 촉탁이냐 신청인 신청정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개인이 국가기관에 등기를 신청한다 예컨대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띄기 위해서 인간류명을 띄기 위해서 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일단 뭐예요 신청서라고 하는 걸 작성해요 인간류명 띄는 인간류명 몇 통 띈다고 옛날에 그래서 뭐예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서 썼어요 몇 통 띈다고 근데 이제 하도 그거예요 등본 띄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종이가 아까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분증 제시하라고 그게 바로 신청서 작성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신청정보 플러스 뭐라고 첨부정보에요 이렇게 첨부정보 자 그 다음에 접수받고 등기실행하고 등기 뭐예요 등기 완료가 되면 완료 후에 절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원칙 얘기면 그런 얘기예요 자 일반원칙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하면 예 바다를 매립하죠 자 이런 식으로 갑이 갑이 바다를 매립하면 이 땅에다가 뭐예요 자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 제장 공부라고 하는 걸 꼭 만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직권등록이라고 우리가 지적할 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신청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안 하면 국가가 무조건 강제적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대장만 만들어 놓고 갑이란 사람은 천년만 년 살고 등기 안 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일반원칙 당사자가 신청해 와야지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여러분 책 그 180 자 181페이지 있죠 181페이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쌍가리 1번 신청주의 원칙 그래서 부동산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소에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만 예의적으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직권과 법원의 명령이 있다 써있죠 그러니까 굳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해온거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이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면 등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등기하던 말대로 힘이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원칙이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여러분 책에 거기 184쪽에 신청적격 당사는 능력 있죠 중요해요 장례대 시험에 나왔지만 한마디로 거기 184페이지에 등기인청적격을 별표하시고 별표하시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써있죠 등기인청적격 다른 말로 가로열고 당사자 능력이란 등기인청 절차에 있어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고 등기부상의 등기명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름이 올라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국가가 등기부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뭘 만드는데 등기부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등기부 뭐예요 표지의부 갑구의부 이렇게 등기부를 만드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갑구나의부의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예컨대 만약에 제 이름이 김동이니까 김동인이 건물 만들고 신축건물 져서 아니면 바다 매립해서 자 토지에 대해서 토지 등기부 보존등기 건물에서 건물 등기 보존등기 있죠 그 이름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내 이름을 등기부에 쓸 수 있었냐 그 자격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신청적격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당사자 당사자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게요 그래서 이 당사자 능력은 살아있는 사람 있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든가 사람이 죽으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그 민법상 뭐라고 얘기해요 법인이라고 얘기해요 법인 이 법인은 당연히 뭐예요 회사 뭐예요 사법인 공법인 얘기할 때 공법인 얘기해요 국가 지방자책 그런 게 있죠 그게 공법인 법인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 그게 법인이다 사람과 법인은 다 등기부상의 명의이잖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시니까 예컨대 뭐 어린아이 있죠 한 살이잖아 태어났으면 무조건 뭐예요 그냥 등기부상의 명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살아있다면 외국인도 가능하고 우리 시험 문제 옛날 10년 전에 법무사 문제도 북한 주민도 그것도 가능해요 북한 주민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게 하여튼 그래서 기준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또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또 시험 문제 나서도 뭐 피한전후견이 피성년후견이 있죠 옛날을 따지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시험에 그 한정치산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좀 맛이 갔는데 이런 수 뜸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가능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사람과 법인은 다 등기부상의 명의가 돼요 근데 비법인 있죠? 다른 말로 뭐라고? 인격 없는 사단과 뭐라고? 사단과 재단이 자 그럼 인격 없는 사단재단은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우리가 민법상 공유냐 합의냐 뭐예요? 총의냐 이렇게 얘기해요 공유는 지분을 써요 합의는 절대 지분을 안 씁니다 근데 이 등기부상에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공유자 값 2분의 1 공유자 값을 2분의 1 자 이렇게 공유자는 공유 지분을 씁니다 자 근데 합의는 뭐예요? 합의는 자 이거 당연히 합의는 뭐예요?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동업하는 사람이 지분을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수익권 보존등기 뭐라고 써요? 그냥 합의자 합의자라고만 써요 합의자 뭐라고 절대 뭘 안 써요 지분을 절대 안 씁니다 합의는 절대 중요해요 합의는 절대 지분을 안 씁니다 자 총의는 있죠? 총의는 지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상에 총의자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자 인기 없는 사단 재단체 근데 만약에 종중 문중 교회사찰 대표도 우리에게 종중 있죠? 김혜김씨 밀양 박씨 뭐예요? 해조씨 있죠? 전주희씨 이렇게 이런 뭐예요? 이런 종중들은 자 그 이 땅을 이런 땅들을 우리가 총의자산이라 하는데 뭐가 없어요 지분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부상에 뭘 쓸 수 없어요 이렇게 1번에서 소위권 보존등기에서 자 뭐라고 총의자라고 이렇게 쓰지 못한다 이거 왜 총의는 지분이 없으니까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자 누구 이름으로 장손 이름으로 등기하다 보니까 그 장자가 죽으면 장손이 자기 거라고 자 이 누구하고 종중하고 뭐예요 그 장손하고 뭐가 소유권 다툼 자 이 땅이 누구 거냐 그래서 김혜김씨 석성범과 거냐 이 장손 거냐 나날이 소유권 확인 판결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한 거예요 이 인격 없는 사단의 재단에 대해서도 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에 대해서도 자 뭘 인정했다고 신청 적격을 인정해줬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인격 없는 사단은 뭐예요 김혜김씨 그 명의로 자 그 명의로 뭐예요 그 명의로 누구는 대표자 또는 있죠 그 명의로 대표자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는 관리인은 등기만 뭐 한다는 얘기에요 등기만 등기 신청을 한다 자 그래서 항상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한다는 얘기에요 자 그 인격 없는 사단재단 명의로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85조개 거기 자 동그라미 3번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나오죠 그래서 법인 등기가 없는 종중문중 교회사찰 친목회 동창회 정당 아파트 유치자 대표 있죠 자 등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자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인청 절차에 있어서 권리자 의무자가 뭐예요 대신을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부동산등기법상 총의 형태를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 명의로 권리자 의무자가 된다 즉 자 줄쳐보세요 뭐라고 그 사단재단 그 사단재단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뭐한다고 이거 등기만 신청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만약에 뭐예요 뭐라고 써있으면 자 인격 없는 사단재단의 대표자 관리자가 그 명의로 등기 신청한다 그거 틀린다니까 항상 명의는 누구 명의로 자 그 인격 없는 사단재단 명의로 자 당연히 뭐예요 대표자 관리자면 단지 뭐만 하는 거예요 등기만 신청할 뿐이다 자 이렇게 이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도 중요한데 비적격자예요 이 비적격자 이게 비적격자 등기부상의 명의를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네 가지 하나는 태아예요 태아 태아는 안 태아났죠 이름도 없어요 주민등번호도 없고 항상 등기부에는 이름을 쓰고 주민등번호를 꼭 써야 돼요 주소지 쓰고 태아는 태아났지 않으니까 안 돼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죠 어떤 민법상 조합은 이 민법상 조합은 자 우리가 이 계약의 일종이에요 계약의 일종이니까 인격자가 아니다 인격자가 자 우리가 민법상 채권의 계약이 몇 가지가 있어요 15가지가 있습니다 직매교수 사용 고대원 위임조정화 그 다음에 뭐예요 여행계획 계획 있죠 이 계획 있죠 이 계약이다 여행계획 계약 계약 그래서 이제 조합도 계약의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자가 아니니까 조합명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안 되니까 조합원 있죠 조합원 조합원 전원명의로 전원명의 무슨 명의로 합의자명의 있죠 합의자 갑 합의자 을 있죠 합의로 등계한다 민법상 조합합의 민법상 조합합의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있죠 국립학교는 국가가수위권자예요 자 일반적인 뭐예요 예컨대 자 어디에 소초초등학교 예컨대 어디에 뭐 자 자 뭐 대전에는 뭐 대전고등학교 자 이런건 다 뭐예요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소위권자입니다 자 예컨대 충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있죠 전남대학교 이런식으로 다 뭐예요 국립학교는 또 국가가 소위권자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학교 있죠 자 누구 명의로 학교 명의로 있죠 학교 명의로 등계할 수는 없다 학교 뭐예요 학교 재단명의 있죠 재단 법인 명의로 등계하라 학교 재단법인 명의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 백두재단의 압록고등학교는 신청적격이 있다 X다니까 왜 고등학교 명의로 하는게 아니라 백두재단이 소위권자다 학교 재단법인 명의로 하라 자 우리가 읍면리동 있죠 읍면리동 읍면리동 있죠 읍면리동 인정하지 않아요 자 무마 시도 시 군 구 시도 시군구 이게 가능하다 시도 시군구 무슨 얘기냐면 주민센터 있죠 예컨대만 아니게 뭐예요 자 신림동 주민센터 상연동 주민센터 있죠 소위권자가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하게 되면 관악구가 소유권자지 신림동이 소유권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자 꼭 뭐예요 적격에 대해서 꼭 반드시 시험 문제 중요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뭐예요 거의 매년 나오다 싶어요 잘 보셔야 돼 적격 중요하다 당사자 능력 적격 자 신청인 얘기죠 그 신청인 얘기인데 신청인은 음 자 187페이지 물론 거기 186페이지에 민법상 조합 사립학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거기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 태아 안 되죠 태아 안 돼 조합도 안 되죠 지방자치 이것도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사립학교는 뭐예요 학교 명의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은 그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한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와요 이거 시험 문제 중요해요 180페이지에 신청이 나오는데 공동인청 그렇게 써 있어요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균형이 없으면 권리자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등기 권리자라는 단어가 있고 등기 권리자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등기 권리자무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권리자무자가 나왔다니요 도대체 권리자무자라는 말은 어떻게 나온 말이냐 아니겠 그럼 우리가 자 민법에서는 파는 사람 매도인 매수인 그런 얘기를 해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권리자 의무자 그런 얘기만 해요 근데 등기법에서는 권리자무자 얘기가 나온 게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민법 몇 조 186조 갑과 의리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민법 186조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자 물건 변동을 하려면 물건을 뭐예요 소유권을 넘기려면 등기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물건들이 생긴다 등기해야지만이 의라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물건 소유권을 뭐하고 싶으면 득시 변경 취득하고 싶으면 너 등기해야지만이 뭐예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얘를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 몇 조에서 민법 186조에서 그렇다 그런 얘기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자 가봐 니 부동산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는 가봐 니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물건 소유권은 뭐예요 물건 변동 변동 변동이 뭐예요 득실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싶으면 너 등기해줄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등기해야 된다 등기를 할 의무자가 있다 그래서 이 의무자라는 말하고 권리자라는 말이 이 말 자체가 어디서 자 이렇게 민법 186조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의무자와 권리자가 뭐로 하는 건데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무자와 권리자라는 말을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일단 시험 문제 189페이지 단독신청 별표해 주시고 그러니까 원래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단독이에요 예외가 단독신청인데 나중에 단독신청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라는 거 외우자고 단독신청하는 거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고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누가 누구 판결로 상속받은 뭐예요 부표와 뭐라고 등표 있죠 부표와 등표가 가보인 가보인 뭐예요 혼수를 뭐했다 몇시 시켰다 아예 뭐해놓지 신탁을 해놓지 신탁을 해놓지 이렇게 뭐예요 단독을 신청하는 거 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주에 단독신청이 아닌 것 하게 되면 공동이나 직권이나 있죠 촉탁등기 그걸 찾으면 돼요 공동이냐 근데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초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과 단독은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갑하고 을하고 갑과 을이의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당연히 누가 얘가 등기를 안 해주죠 갑이 그럼 을은 뭐예요 갑은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아니면 저당권 계약을 맺으면 저당권 등기를 이행하라 이제 이행 판결이 있죠 그래요 이행 판결 그걸 원칙으로 해요 판결 상속 당연히 상속은 뭐예요 등기 안 해도 수익권 취급하는데 등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자 남한테 팔아먹으려면 상속등기 하죠 근데 이제 여기와 관리해서 뭐라고 유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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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사인증에 있죠 사인증에 있어요 사인증 이거 공동이에요 무슨 자 들어가는 거 증자 들어가는 거 그럼 유중은 뭐냐면 유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언의 안증이에요 그래서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뭐예요 혼의 자식한테 유언의 안증여를 했어요 자 근데 이 갑은 얘는 몰라요 왜 이건 단톡행위니까 어디에 누워갖고 이렇게 응급실에 누워갖고 자 뭐예요 천장 보면서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적고 있어요 내 혼의 자식이 있는데 나 죽으면 얘한테 가서 부동산 하나 줘라 강남에 20억 차기 그게 유언의 안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절대 공동인청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지금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얘가 변호사한테 이 유언장 받았죠 이 유언장 갖고 등기하러 못 가요 왜냐면 등기관이 못 먹겠다는 게 믿지 못하겠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얘가 돌아가셨으면 얘 진짜 상속인 A라는 사람이 자 상속인이 얘한테 둘이 와서 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관 입장에서 오게 되면 돌아가시면 상속받은 얘가 뭐예요 진짜 수유권자인데 이 진짜 수유권자가 을한테 해주겠다는 건 얼마나 고예요 그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자기도 생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복 동사한테 준다는 얘기 아니야 아님 이복 형한테 준다든가 그러면 그 단장의 그 창자가 끌어지는 그 아픔을 딛고 같이 해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관이 믿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예요 물론 얘가 안 해주면 이 사람은 위원장 갖고 얘한테서 얘 상대로 소송하겠지 그건 별도 얘기고 일단 이렇게 유언해야 한 증여는 이 유원장 가져와서 두 사람이 같이 해야지만이 받아준다는 얘기지 공동인청이라는 얘기지 단독이 아니에요 상상 증자들라는 건 공동한다 이 기본 개념을 꼭 머릿속에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사인증여는 그거예요 주면 주겠다 그런 게 한마디로 뭐냐면 누가 이 지금 A가 자 A가 이 A가 뭐예요 자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새벽에 산에 올라가다가 중간 산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우니까 혈압으로 쓰렸어요 그 젊은 친구가 얘를 얻고 응급실에 병원에 바로 주변에 있어갖고 바로 얻고 가서 살렸어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5분만 되어서도 큰일 날 뻔했다고 드라마도 아니고 꼭 그 얘기를 합니다 5분만 되어서도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 갑이 얘 때문에 생명을 건졌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죠 이 갑이 을한테 사인증여 죽으면 주겠다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하나죠 내가 죽으면 너한테 부동산 주겠다 을이 얘기해요 고맙다 대답합니다 의사표시가 두 개예요 이건 계약의 얘기예요 항상 공동위증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단독이지만 유증과 사인증여 부동산 표시 변경 있죠 아까 논에다가 집져갖고 대로 바꾸는 거 명의자 어디 서울 살다가 어디를 이사 왔어요 예컨대 만약에 서울특혜 서축으로 살다가 예컨대 뭐예요 일산 어디 있는 거죠 고양시 있죠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동 있죠 예컨대 동구 그렇죠 동구 동구 뭐예요 정발산동 있죠 그쪽으로 이사 왔다니 명의자 표시 변경 부동산 무슨 능기 부동산 표시 변경 능기 자 그 다음에 등기 뭐라고 명인의 표시 뭐라고 표시 변경 등기 자 그 다음에 가등기는 뭐예요 이건 공동위 원칙이에요 예외가 단독이고 나중에 보자 보존등기 단독이고 혼동이죠 혼동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헷갈린다가 아니에요 헷갈린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뭐예요 하나의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자 원래 원칙은 뭐라고 일물일권이에요 근데 이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남한테 뭐예요 사용수익을 빌려주는 용인물권이고 돈 빌려기서 은혜한테 바쁘면 뭐예요 그건 저당권이죠 그래서 부동산 하나의 원래 일물일권이지만 일물일권이라고 하는 게 소유권도 있을 수 있고 지상권자도 있을 수 있고 저당권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를 확대해서 하면 돼요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 하나의 자 부동산 하나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현재 등기부상의 1번 이 소유권자 아버지 갑이 아들내미한테 뭐예요 돈 빌려갖고 1번 뭐예요 아들내미가 아버지한테 돈 빌려줬어요 저당권자예요 이분이 사망했어요 자 그럼 을은 저당권자이면서 소유권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의 한 사람이 물권을 두 개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권을 두 개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일물일권 자 일물일권 하나의 부동산에 한 사람이 하나의 물권을 가져야지 두 개를 가지면 안 돼 이걸 혼동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저당권을 소멸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소멸할 수 있다 마세대기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수용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멸실등기 단독이고 신탁 단독이에요 단독인청 그래서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가 가보인 혼수를 멸실시켰다 신탁해놓지 그래서 자 이렇게 단독인청 몇 개 외우고 그 다음에 증자 들어간 건 공동이고 권리변경이 있는데 그건 차차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단독인청을 몇 페이지에 거기 189페이지 자 거기 판결부터 쭉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190페이지 2번의 상속 3번의 부동산 표시 명의자의 표시 변경 가든 게 쭉 있죠 어 그래요 자 이거 좀 기억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192페이지에 포괄승계내 등기인청이 있어요 이 포괄승계내 등기인청은 자주 나오는데 일단 의의를 보게 되면 그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권리자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을 때는 그 신청권을 승계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례가 나오는데 자 이 얘기입니다 누가하고 누가하고 자 이렇게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매매의 계약을 만약에 체결하고 누가 갑이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 그런 얘기 그럼 갑이 사망하셨으면 이 자식인 이 병이 누가하고 의라고 뭐예요 등기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포괄승계내 등기인청이에요 공동인청이다 아니죠 그럼 만약에 누가 자 만약에 뭐예요 을이 만약에 뭐 하시면 사망하시면 의뢰자식 정이 있죠 이 정이 누가하고 갑하고 등기하는 이런 거 있죠 이걸 또 우리가 포괄승계내 등기인청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 사망했다면 1번 무슨 등기 수익권 보존 등기 이렇게 갑에서 2번 뭐라고 수익권 등기 하죠 그러면 일단 자 이 지금 병은 상속등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한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병하고 의라고 하는 거죠 원인을 뭐로 해서 매매를 원인해서 누구 앞으로 의라고 등기한다 하니까 그래서 병하고 정하고 의라고 공동인청이다 이게 포괄승계내요 만약 시험 문제 나와서 병 앞으로 상속등기 마치고 해야 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상속등기 할 필요 없다 자 그러면 누가 사망했으면 의리 사망했으면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1번 수익권 보존 등기 누가 해서 갑에서 2번 이존 등기 누가 앞으로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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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뭐 할 필요 없어요 자 이 죽은 사람이 이름으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포괄승계내 등기인청 공동인청이다 이렇게 공동인청이다 이렇게 봐 두시면 돼요 봐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 단반 재작년 문제죠 거기 195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195페이지에 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뭐 한 것은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자 1번의 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질권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건 다음에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등기기록 중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관의 등기는 뭐예요 접수번호죠 왜 같은 구가 순위번호고 다른 구가 접수번호니까 그 다음에 3번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등기에 관해서는 대표자 권리자 권리자 된다 말도 안 되죠 누가 그 비법인 명의로 그 비법인 자체가 뭐가 되고 의무자 권리자가 되고 자 그 명의로 대표자 권리자는 무엇만 한다 등기만 신청한다 그랬어요 자 대표자가 대표자가 권리자무자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대표자는 단지 뭐만 하는 거예요 이거 심부름꾼이에요 자 명의는 김혜김씨로 쓰고 대표자 관리자는 뭐예요 등기만 한다 자 그러면 4번에 그 얘기죠 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의뢰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갑이 사망했죠 갑의 단독상상 상상적인 병은 의무자로서 갑과 의뢰의 매매를 원인한 원인에서 갑부터 올리지 않는 게 신청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병의 의뢰 앞으로 등기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자 꼭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 표현한다고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신청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자 오늘 여기 지금 여기까지 일단 기본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신청정본데 이 정보쪽은 그렇게 쉬운 문제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조금 쉬었다가 필요한 것만 좀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자 술 취했다 하겠습니다